어떤 얼굴로 봐야 하는 거니까? 지금 나 피하는 거예요? 당장은 정리가 안 되고 어렵겠지만 내가 기다릴게요 잃어버린 조각 찾을 때까지 민경쌤 아무래도 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끝이라니? 현아쌤 기억을 지우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절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과연 죽고 나랑 잊지요? 불에 떠나져도 변치 않을지 죽었어